한글자막 by 한효정 첫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뜨거웠어요 우리가 다 뜨거운 현장에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지금 세대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첫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주시고 그런 단기전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졸업생들이 여기 모였다 기존에 대해 기도하며 감사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정말 로이스를 들리면서 신시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2학기에 협동안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순정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찰롬! 영원한 복숭아 승희씨씨 사랑합니다 비가 와서 멈추지 않는 찍어 기존의 뿐 백원 찍어 화이팅! 화이팅! 주님께요! 전태의 수명! 그치 사랑의 포인트! 동화방송대를 품게 하시는 그분은 넓으십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가벼운 게임과 이벤트를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00여 명의 소중한 새친구들이 새친구반에 왔습니다 눈길을 끄는 뮤지컬부터 신나는 물총 싸움까지 즐거움이 넘치는 새친구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CCC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연해 오면서 예수님이 믿게 된 것 같고 처음 와봤는데도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 교육사님 덕분에 재밌게 잘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신앙도 파이팅! 운동도 파이팅하는 우리의 멋있는 C맨들! 각종 액티비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어텐션! 주목주목! 오늘의 노래왕, 댄스왕들입니다 CCM CCD 페스티벌 현장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CCD를 하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2, 3학번 지체들과 함께해서 더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3학번 소리질러! 안녕! 넷째 날의 특별한 장터 지저스 커뮤니타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순장 순원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각 부스 판매 수익금은 캠퍼스와 선교를 위한 재정으로 귀하게 사용된답니다 다음이 냉기의 화신에게 덤비는 거냐? 슝! 아무래도 이 게임이 하는 남 탓에 많이 하게 되고 저희도 이제 그 서로 서운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끈끈해지고 오히려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같이 오오오오오 너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열없생님 오긴 온 거야? 순장님 같이 오오오오 너 하려고 딸들 데리고 왔어요? 난 첫째 난 둘째 난 셋째 내가 박네 엄마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 두수 지구 화이팅 캐리어 좀 찾아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여섯 팀 옷을 제가 사서 입고 있어요 진짜 주님 앞에서 간절해야 되는데 그 캐리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진짜 영상으로 내가 인사해서 조금 놀랐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하하 호화호화하게 흔들어줘 둘 셋 여수는 끝이지만 정도는 이제 시작 여름 수련의 마지막 집회를 전달하기 위해 윤기남 특파원이 대기 중입니다 윤기남 특파원 질립니까? 네! 윤기남입니다 저는 지금 제육집회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의 유행 말씀도 순장수원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모인 시민들은 모두 마음 모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찬양은 두사람이 내게 들어와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통합인데요 지저스 커밋타스 여러분 올해 영상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도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